미국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또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각종 향황을 제공받은 연방대국관과 성인잡지 플레이보의 창업자와 60년 나이차에도 세 번째 아내가 됐던 여성 등의 소식 등으로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을 언론이 주목을 할 만한 뉴스로 많은 이들 관심을 보인 뉴스들부터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자동차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120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며 100억 달러는 에너지부 첨단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 관련 지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노조원들의 파업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100억 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던 미 전국 자동차 노조는 아직 그의 재선 도전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많은 운전자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규모의 전기차를 구입할지는 미지수라며 자금 지원의 위험이 수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트렁크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는 옵티마 등 차량 32만 대를 리콜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기아 법인은 2016년에서 2018년형 옵티마와 2017년 2018년 옵티마 하이브리드 및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6년에서 2017년 미오 차량 일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트렁크 레치베이스가 갈라져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연방자동차 안전표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트렁크 안에 사람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수는 총 319,436대입니다.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는 차량의 레치베이스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줍니다. 한편 차량 소유주에게 통제하는 서한은 오는 10월 19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멎는 급성 심정지는 24시간 전에 뚜렷한 예고 신호가 나타나 이 신호는 남녀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시러스 사이나의 헬스 시스템 연구팀은 급성 심정지 환자의 50%는 심정지 하루 전에 최소한 한 가지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 증상은 남성은 흉통, 여성은 호흡곤란으로 남녀가 자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에 나타나는 여성은 급성 심정지 위험이 3배, 돌연한 흉통이 나타나는 남성은 급성 심정지 위험이 2배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중 소수는 남녀 모두 가슴 두근거림, 유사경련,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증상이 급성 심정지와 관련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급성 심정지는 미국에서 매년 35만 6천 건이 발생하고 환자의 90%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동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작은 살인명문대학교 엘더슨 브로더스 대학교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학이 운영을 포기하고 폐교할 것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총자산 100만에서 천만 달러, 회계상 부채는 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에 달해 있고 채무자 수는 100명에서 19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엘더슨 브로더스 대학교의 안드레아 버클루 총장 대행이 서명한 챕터 7 파산 보호 신청은 대학의 자산을 모두 분배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7월 31일 이사회에서 주 당국의 다른 4년제 대학 감독기구인 다른 이사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학의 학사 일정과 학위 수여 문제 등을 관장할 것이라고 정식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 학기에는 약 20명의 제한된 숫자의 학생들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625명에 달하는 이 침례교단 대학의 다른 학생들은 이곳 캠퍼스를 떠나 다른 곳의 대학으로 다시 등록해 학점을 따야 합니다. 한편 엘더스 브로던스 대학은 8월 31일 전용 웹사이트도 닫았으며, 교직원들에게는 실업 극약 신청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소를 태우고 가던 운전자가 현지 경찰에 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무려 7년 동안 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소를 이런 방식으로 태웠다고 밝혀 놀림을 안겨줬습니다. 올해 63세 리 마이어스는 네브라스크 주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노퍽 시내에 들어서던 도중, 경찰로부터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소를 태운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큰 뿔이 달린 소가 승용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네브라스크 안에서도 인구 1,500명 작은 마을 네라이에 살고 있는 소 운반자 마이언은 이달 로퍽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자신의 소를 전시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앞으로 소를 데리고는, 한편 운전자 마이언은 앞으로 소를 데리고 시골만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50센트가 공영 도중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집어던져 이로 인해 관객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50센트는 이틀 전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분노에 휩싸여 관중 쪽으로 마이크를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간의 힘을 줘서 마이크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에도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난 그는 더 큰 힘을 가해 마이크를 관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가 던진 마이크는 결국 라디오 진행자인 한 여성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래퍼 50센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래퍼 50센트는 마약과 총기 사고 등으로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래퍼로 생활하다 미국 힙합 스타 에미넘의 눈에 들면서 메이저로 나왔지만 지난 2003년 1집 벨리치 올 다이 트라잉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6남매의 엄마이자 육아 관련 컨텐츠로 구독자 25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유타주 거주, 미국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 씨가 자기 자너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프랭키는 2015년 남편인 케빈 프랭키와 6명의 자녀와 함께 가족 유튜브 채널인 에잇 패싱저스를 운영하며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컨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이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돌연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 불화설 등이 제기되었고 프랭키는 다른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키의 실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그의 12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감근되었던 집 창문으로 빠져나와 이웃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손목과 발목에 강력 접착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자국과 함께 당시에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인 조디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프랭키와 힐데브란트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12세 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조차 못해 영양실조까지 알아왔으며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중고품 매장에서 약 4달러를 주고 산 그림이 무려 25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경매사 본 햄슨은 뉴햄프셔주의 한 여성이 4달러를 주고 구입한 그림이 다음 달인 19일 출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그림의 가치는 최소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2017년 뉴햄프셔주 맨테스터의 한 중고품 가게에서 이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돌아와 그림을 침실에 걸어둔 상태로 몇 년 전 전시해 두었다. 지난 5월 청소 중 이 그림을 다시 발견한 여성은 페이스북에 벽에서 찾은 것들이라며 해당 그림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 전직 큐레이터의 눈에 띄면서 해당 그림은 미국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중 한 명인 앤시 와이어스의 작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앤시 와이어스는 보물섬, 로빈우드 등 세계 명작 소설들의 삽화를 실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평생 3천 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1884년 출판된 헬렌헌트 잭슨의 책 라모나의 삽화 4점 중 하나로 출판사가 편집자나 작가에게 이를 선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북극검의 단식기간과 생정률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연구결과가 나와 북극검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폴라베어 인터내셔널 공동연구진은 북극검들의 경우 1979년 12일이었던 단식기간이 2020년에는 137일로 11배 이상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14기가톤 방출될 때마다 북극검의 단식기간이 하루씩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북극검 서식기 중에 하나인 허드슨만 서부지역의 경우 1994년 이 한계선이 넘었는데 1994년에서 202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1980년대 70% 수준이던 새끼 북극검의 생존줄이 현재는 49%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산 결과가 최근 수년간 관찰된 북극검 개체수 감소 추정치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종인 북극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의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중국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쾌제를 부르고 있지만 유럽 등은 그렇지 못하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 관련 소식부터 먼저 이 시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 컨츄리 가든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는 등 중국 경제는 현재 사면초가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쾌제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도 한 번 이 시간 도식을 전해드린 것만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도 전에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바일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부채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한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친하으며 사실상 중국의 위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진안 아몬드 연방 상무장관도 갈수록 중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단 미국을 추월할 지도 모를 중국의 경기가 이처럼 급격히 둔화된다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도 전에 제풀에 주저앉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 등을 이유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에 대처하는 유럽의 자세는 미국과 사뭇 다릅니다. 유럽은 오히려 중국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비록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적정 수준의 인구로 중국 없이도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도 대중의 전도가 매우 큽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경우 중국은 바로 수출이 경제성장의 동력일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인 중국이 침체에 빠진다면 독일의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중국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세계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으로 수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즉 탈 EU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영국은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를 쌍수주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유럽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균형추는 이제 미국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에 성공할 경우 균형추는 다시 바뀔 수 있는데요. 특히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상황은 매우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당시 미국 일방주의를 밀어붙여 유럽 동맹국들을 실망하게 한 바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유럽 등이 중국의 편에 설가 안성도 매우 높다고 블룸보통신은 정했습니다. 심각한 윤리 논란으로 연방대법원을 궁지로 몰아놓은 클레라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 친구의 자가용 비행기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을 결국 신고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걱정해서라거나 또는 악천우 때문이었다는 변명까지 달면서 이제 언론들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클레라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어제 공개한 연례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부동산 재물 할럼 크로의 자가용 비행기를 모두 세 차례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다의 고액 후원자인 크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한 인물입니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이런 사실을 재산 공개 자료에 포함시키면서 일반적 관행과 달리 해명까지 다룬 것입니다. 박근혜는 지난해 5월 텍사스 주 달래스에서 열린 보스 싱크탱크 미국 디어연구소 컨퍼런스에서 기재운수를 하기 위해 크로의 자가용 비행기를 탔던 것은 신변 안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대법원 판례를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 초안을 폴리티코가 보도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다며 경호팀에서는 가능하다면 상업용 비행기는 타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찬동했던 자신이 테러 대상이 됐을까봐 두려웠다는 백매입니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국 기업 연구소 컨퍼런스에 갈 때 크로의 자가용 비행기를 또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예상하지 못한 얼음 폭풍 때문에 상업용 비행기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크로 자가용 비행기에 신세를 줬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비난 여론에 개념치 않은 듯하던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이런 사실까지 신고한 것은 공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관들은 재산 내역과 함께 투자나 선물, 여행 편의 등도 공개해야 됩니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그동안 개인적 환대 차원의 교통편 제공은 예외로 인정된다며 신고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롯한 연방대법관들의 윤리 논란이 매우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반 비행기, 상업용 비행기가 아닌 자가용 비행기 이용은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그동안 은행예금 10만 달러를 누락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폭로한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공짜여행 등 일화한 사례는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수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991년 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이 된 그는 억매장자들로부터 38차의 휴가여행, 34차례의 전용기나 헬리코터 이용, 스포츠 행사 VIP 관람 등 가진 향응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휴양지는 카리브의 등지에 특급시설을 이용했고 공짜로 호화유트도 탔습니다. 토마스 대법관을 후하게 접대해 준 이도 중 하나는 크로로 그의 조지아주 생가를 매집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크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연방대법관이 된 토마스 대법관을 길이는 박물관까지 지으려고 이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편 뉴욕타임스는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소유한 고가의 캠핑버스 역시 바로 취득 경위가 설견치 않다고 보도하게 됐는데요. 토마스 대법관들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대법관들 역시 학술적 목적을 내건 해외여행편의 제공이나 고액 강행료 등으로 인해 현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SM에 열렸던 연방대법관은 지난해 듀쿠대와 리젠트대에서 강의료로 약 3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 대법관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잇따라 폭로돼 비난이 빗발치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윤리 기준과 점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를 위한 입법을 주장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연방대법관들은 개혁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언론의 중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사기 민사소송 과정 속 자신의 이름값은 최소 30억 달러이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공개된 소선 증언 녹취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이 같은 액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장에서 이뤄진 선서 증언에서 자신의 이름은 최소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자신의 브랜드만 해도 아마 100억 달러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러한 브랜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며 자신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핫한 트럼프 브랜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팔게 된다면 매우 충격적인 숫자의 값이 매겨질 것이라고 거듭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인 플로이다주의 마을 오구 리조트와 또 스코틀랜드 텀베리 골프장 등을 레오나드로 다피치의 영화 모나리자나 또는 인상주의 화가 오기스트 르나루의 작품에 비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산 가운데는 모나리자나 르노르 작품 것들이 너무 많다며 왜 누군가는 벽에 있는 그림에 2억 5천만 대를 쓰는가 매우 상징적인 자산들이기 때문이며 자신은 그런 것들을 셀 수 없이 가지고 있다고도 뽐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자랑들 그렇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있는 뉴욕 맨하탄의 트럼프 빌딩과 세븐 스프린스라고 불리는 뉴욕의 트럼프 가족 휴양지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재개발 가능성 등 잠재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자 그는 월스트리트 40 전체를 콘도로 받고 현재 5억에서 6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한다면 세븐 스프린스는 뉴욕의 마로로가 된다고 또 강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뉴욕 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를 저지는 혐의가 했다며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 지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부동산 가치를 또한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며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4년 자신의 자산을 22억 달러가량 부풀렸으며 대출 기간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2011년에서 2021년 10년 동안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공식 정보를 일반 들에게 공개한 한편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입니다. 기밀 해제된 공식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한편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모든 영역의 현상 조사 사무소는 연방회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방부 산하에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UAP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비해 매우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미국이 UFO를 대신해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바로 UAP인데요. 일단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도 기밀 해제된 UAP 사진과 동영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된 보고서와 언론 보도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의구심 해설을 위해 국민들이 특별히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해선 따로 별도로 모아 웹사이트에 상세한 답변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나 또 사안에 상통했던 전문가들 대상으로 UAP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신고 접수란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UAP 즉 UFO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예비역 조종사였던 데이빗 프레이버와 또 라이언 그레이브스 등이 지난 2004년 샌드웨그 인근에서 훈련 비행도처럼 촬영했던 UFO 영상을 2017년 뉴욕타임즈에 제보하면서 그 상황은 달라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방부가 비밀리의 UAP 분석 부서를 운영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연방사원 군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2019년부터 국방수권법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국방부가 UAP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연 두 차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UAP 부서를 없앴고 또한 UAP 관련해서 국방수권법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군사회는 지난해 5월 관련 천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때 올해 4월 션 코크패트리 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 무인기 드론이 촬영한 UAP 영상 등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청문회에선 UAP 관련 국방부 테스크포스에서 근무했던 데이빗 그루시 전 국가정찰국장이 정부가 UAP 및 외계인 관련 자료를 은폐해 왔다고 증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창립자 휴 해프너의 세 번째 아내 크리스탈 해프너가 이미 고인이 된 남편과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토론하며 그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과 침실에서 함께 그룹 섹스를 했다고 폭로해 또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데이리메일의 보도입니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잡지의 창립자인 휴 해프너의 세 번째 아내 크리스탈 해프너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크리스탈은 휴 해프너와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보낸 1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지난 5년은 여자친구로 또 5년은 아내로 보냈다며 엄격했던 결혼 시절에 대해 밝혔습니다. 크리스탈은 21살 만났던 남편은 당시 81살이었다며 60년의 나이 차이 휴 해프너는 당시 자신에게 지정된 컬러의 매니큐어만 바르게 하고 염색 시기도 지정했으며 통금 시간은 오후 6시를 지켜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지비아사는 항상 크림치즈와 크래커를 곁들인 닭고기 스프를 먹게 했으며 함께 영화도 봐야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일방 수많은 사람들과 침실에 함께 있어야 했었다며 자연스럽게 그룹 섹스에 참여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됐다고 폭로 아닌 폭로란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80대의 나이에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한쪽 청녀까지 잃었지만 그는 귀모거리가 되어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브의 잡지 창업자 슈헤프너의 과거 파티에는 이미 수년 동안 브래드 비트나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 더 저스틴 비버나 버스 올드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리안나와 파멜라 앤더슨, 킴 카다시안 같은 여성 스타들도 함께 참석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크리스탈헤프너는 슈헤프너가 건강에 나빠져 보행기를 사용하게 됐지만 끝까지 그레이 겟을 지키며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슈헤프너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의 침대 옆에 있었던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보름 동안 저택을 떠나지 않았다고도 말했는데요. 하여튼 60년 나이 차이에도 세 번째 와이프를 선택했던 크리스탈은 한데 이 샌드에고에 거주하는 심리학 졸업생으로 그녀는 유명인사들과 어깨를 맞대고 싶어 슈헤프너가 아는 헬로윈 파티 티켓을 신청하면서 슈헤프너의 세 번째 와이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이밀칩 거주지역 중심의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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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 포함 사업체가 8월 한 달 동안 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18만 7천 개 늘렸다는 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이 같은 월간 사업체 일자리 순중 규모는 시장의 예상치 17만 개를 웃도는 고용 후조라는 분석입니다. 8월 한 달간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미 국경 순찰대에 체포된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는 최소 9만 1천 명으로 집계돼 역다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지를 꾀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로선 상당히 군옥스럽게 됐습니다. 반대로 반 이민을 외쳐온 공화당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심각한 윤리 논란으로 연방대법원을 궁지로 몰아놓은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억만장자의 자가용 비행기를 공짜로 이용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신비한 안전을 걱정해서라거나 악천호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달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사기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값이 최소 30억 달러이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인륙의회 폭동의 주동자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노조 노조원들의 파업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백악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희밀 해제된 공식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라는 데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 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오시드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수치상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절 연휴를 위해 세운 계획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는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LA 스킬로우 일대 약물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148명에 달해 5년 전 13명에서 무려 11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주 4분의 3이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SPN 채널들과 ABC7 등이 스펙트럼 케이블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채널 공급 시장가와 관련해 양측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시청자들은 양측 모두 싸져와 비난하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싱글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8만 13달러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생활임금이 필요한 주는 하와이로 11만 2,411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디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등 공화단계 주지사들이 망명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객 뉴욕에 떨구는 행위로 뉴욕시가 망명자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연방정부가 해결책 중의 하나로 뉴저지 아틀랜틱 공항을 수용소로 사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7년 만에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장으로 첫 흑인 여성 학장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무종파 신학대인 하버드대 데이빗 햄프턴 신학대학은 1816년에 설립된 곳으로 말라 프레데릭 종교 및 문화교수는 내년 1월 1일 신학대학장 후임으로 취임합니다. 아마존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배송 최소 구매액을 25달러에서 35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유료 멤버십인 프라임 고객들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액은 25달러로 유지됩니다. 뉴욕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로 420만 명의 주민들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고 280만 명이 공항을 통해 여행길에 나선다는 보도입니다. 한편 뉴욕 캐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브로클린에서 다음 주 월요일 레이버스데이에 열리는 캐리비안 카니발 행사에 약 200만 명의 주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세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북극곰의 단식기간 생존률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 수치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나와 북극곰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 동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작은 사립 명문대학교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학이 운영을 포기하고 폐교할 것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릅니다. 성역도시, 즉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다 공화단계 정치인들로 인해 지난 1년 새 1만 3천여 명의 중남미 출신 망명 희망자들을 따왔게 된 시카고시가 연방당국에 이들에게 노동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트렁크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는 옵티마 등 차량 약 32만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차량은 트렁크 레치 잠금장치 베이스가 갈라져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남매의 엄마이자 육아 관련 컨텐츠로 구독자 25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유타주에 거주하는 미국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크 씨가 자기 자녀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어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 닷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 닷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림 더격자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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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이상으로 2023년 9월 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황금 연휴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